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일부의 대북지원 발표 이후 이상해진 김정은이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의 대북물물교환 지원 발표 이후에 과연 김정은이가 무엇이 이상해졌을까요 그 소식은 자유아시아방송이 그 내면의 워딩을 깔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김정은 지시 어기고 남한 비난한 중앙당 고위 간부가 해임되었으며 김정은이가 왜 해임을 시켰느냐 바로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사업 발표 이후에 현재 김정은 정권의 이상한 변화가 엿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과 통일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법과 또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법의 소슬 푸른 세컨더리 보일 것이 겨냥해 있는 그 본질인 김정은 39호실의 소관인 조선개송고려인산무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금 어떻게 하나 북한하고의 스몰물물교환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한미워킹그룹의 철통같은 벽에 균열을 깨겠다 균열을 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왜 이상해졌는지 그 내면 속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하는 게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나 김정은이의 일방적인 지시를 어겨서 주황당 고위 간부가 해임된 걸로 나오고 있지만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주황당 경제부장이 당분간 남한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어긴 죄로 보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해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현재 한국통일부의 대북 물물교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직접 당분간 남조선을 비방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한 후에 내려진 사건이다라며 이상하다는 추측이다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8월 11일 지난 7월 25일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중앙당 김성어 경제부장이 갑자기 해임되었다면서 당분간 남조선을 비난하지 말라는 김정은 최고 존엄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사업 발표 발언 이후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소식통은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에 저항과 지방의 간부들에게 남조선에 대한 비난을 금지할 때 대한 김정은 최고 존엄의 특별지시가 수차례 거쳐 하달됐다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불과 6월 16일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할 때가 엊그제인데 그 이후에 바로 김정은이가 남조선에 대한 비방중상 하지 말라라고 특별지시로 내려보냈다고 전하며 그런데 지난 19일 도주자가 개성으로 제2 북한 사실을 전해드린 김성호 북한의 경제부장이 부서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남조선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요구를 한 것이 1호복으로 김정은이에게 전달되면서 김정은이가 불같이 그를 해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우리나라 북한에서 남조선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언젠가는 최고 존엄가 김여정이 남조선 당국자를 저주하는 듯한 지시를 내렸는데 중앙당 고위 간부인 김성호가 최고 존엄과 때에 맞지 않게 남조선에 대한 당의 방침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미음을 사서 중앙당 경제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6월 16일 이후에 남조선 당국자와 남조선에 대한 비방중상 하지 말고 모여 안에서 남조선 대통령까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호 북한중앙당의 경제부장이 부서 직원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한 것이 직보로 김정은에게 보호가 돼서 그냥 해임시켰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아무리 고위 간부라 해도 당중앙 김정은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면 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반드시 지켜야 할 자세라면서 당분간 남조선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 지시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김정은 최고 존엄의 지시와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주황당 일꾼들에게 시범겜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평양시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도 7월 25일 주황당 경제부장이 보직에서 해임된 것을 크로스체크해 줬다며 표면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남조선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그 직원들 앞에서 남조선 당국자와 간료들을 온갖 욕설로 비방중상을 했으며 남조선 탈북자가 다시 공화국으로 월북했을 때는 그렇게 남조선 당국자와 안기부를 비판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의 경제부장을 해임시키니 본질적인 건 무엇이다 김정은이가 좀 이상하고 이상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고사진으로 왜 주사파 정권의 문정권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나아가서는 임종석 씨를 바탕에 넣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하는 바가 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자 소식통은 해임된 주황당 경제부장은 개성을 통해 재입국한 도주자 남조선 안기부가 파견한 자라면 임무를 주어서 다시 월북을 했다 자 남조선 당국자에 대해서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소식통은 6월 남조선의 삐랍 살포사건으로 한바탕 소동이 난 이후 7월 중순부터는 우리 내부에서 갑자기 공화국 내부에서 대남비방과 선전선동이 사라졌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지금 김여정인은 드문 분출하고 있으며 북한은 대한민국이 지금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수조원대의 방위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일본은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를 하면 우리는 공격이라고 하겠다 미국 국방부도 8월 달부터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 지금 북한은 말 한마디 안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자 6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 내부에서는 갑자기 대남비방과 대남선전선동이 사라졌다면서 이런 현상은 남조선에서 공화국에 대한 지원사업이 남조선 언론에 보도된 이후 우리나라 북한 텔레비전에서도 남조선을 욕하는 방송이 보이지 않는데 최고 저놈의 남조선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 때에 대한 지시가 주황 및 지방당위원회 간부들에게도 하달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이냐 지금 주사파 정권과 김정은 정권 나아가서는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동안에 북한 김정은이를 어떻게 구호삶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아시아방송과 저의 워딩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통일부가 김정은이에게 개성 고려 인삼무역회사를 통해서 물물교환을 시작하겠다고 한 그 이후부터 김정은의 전주항 텔레비전에서는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방송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평양의 내부 소식통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당분간 남조선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말고 그 명령을 어긴 그 지시를 어긴 북한의 경제부장을 경질했다는 소식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김정은이가 이상해졌을까요 이 주사파 정권과 대한민국 현재 주사파 정권의 관료들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저의 생방송 대한민국 통일부 39호실 주황당 39호실 김정은과 계약했다라는 생방송 소식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9호실에서 근무를 하시던 레이정어 최고의 망명인사의 워딩을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통일부와 북한 조선 개성 고려 무역인삼과의 계약한 주체는 북한의 39호실이다 39호실은 김정은이의 국간이며 김정은이의 개인은행이며 39호실이 가장 돈벌이를 많이 하는 것은 바로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김정은이는 통일부가 대북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또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이 된 이후에 김정은이는 함부로 당분간 남도선을 비난하지 말라고 이상한 발언들을 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팩트와 그 이후의 소식 김여정 소식은 다음 시간에 또 소상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일부의 북한 지원 발표 이후에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김정은 김정은과 주사파 정권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